오늘은 여러분께 싱글벙글 우리 한국 여성들이 국제결혼하는 남성들을 시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무사 출신의 남성이 30대 후반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글을 올립니다. 어쩌다 보니 나이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 회사 생활 접고 세무사 도전하느라 몇 년 허비했더니 연애나 결혼 못하고 나이만 먹었네요. 이왕 결혼하는 거 애를 낳고 싶고 좀 더 가입 능력이 있는 젊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고 그러려면 국제결혼밖에 없을 것 같아서 진지하게 동남아나 우즈벡 같은 중앙아시아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입은 적은 편이 아닙니다. 올해 지금까지 1억 2천 정도 저축하고 월천 저금했네요.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 원합니다. 라는 세무사 남성분의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무사님은 자신의 수입을 인증하고 월 실수령액 560을 인증하게 되죠. 수많은 한국 여성들은 전문직 남성들의 국제결혼 이탈을 막기 위해서 국제결혼 시도했다가 돈만 수천 털리고 이혼했다. 언어 문화 세대 간 장벽 크고 연애 결혼 아닌 매매혼이라 뭐 하나 빠그러지면 붙잡을 것도 없이 쉽게 끝난다. 같은 소리를 하면서 남성들에게 겁을 주는 글을 쓰고 좋아요를 아흔색에 박아 놓은 걸 보실 수 있죠. 국제결혼을 매매혼이라 조롱하며 좋은 여자 구매하라는 비꼬기를 시전하는 조소기업 격리 한국여자의 모습. 그냥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제발 한국여자와 해달라는 모습. 돈 주고 사람을 사는 건 가능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못 산다. 사랑을 바라지 마라 그러다 운다 매매혼이니까 라는 글에 좋아요를 30개 박아 놓은 우리 한국 여성들. 솔직히 말해서 베트남 우즈벡 국제결혼보다 더더욱 매매혼에 가까운 건 한국여자들이 아닙니까. 남자 연봉은 적어도 1억은 돼야 한다 생각하고 1억 미만의 남자는 실망이다 라고 대놓고 말하는 게 한국여자들 아닙니까. 지금 남친 좋은데 소개팅 들어왔다는 한국여자의 모습. 선들어온 집이 지역에서 손에 꼽는 부자인데 지금 남친이 너무 좋다는 한국여자. 근데 일단 소개팅 들어온 남자 돈이 너무 많으니까 후회하기 전에 소개팅만 받아보고 싶다는 한국여자. 이런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가진 여자들이 넘쳐나는 게 한국여자인데 저 여자들이 하는 결혼은 매매혼이 아니란 겁니까. 어차피 지금 한국여자들에게 결혼은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 된 지 오래인데 당연히 남성들 입장에서는. 한녀든 국제결혼이든 여자를 돈 주고 사와야 한다면 기왕이면 가입 능력이 좋은 어린 여자 데리고 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 한국여자들은 유튜브 활발해져서 개꼴 보기 싫은 게 국제결혼 업체이다. 라는 소리를 하면서 국제결혼을 시켜주는 업체가 자꾸 유튜브에 나오는 게 계열받는다고. 잠재적 경쟁자들을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제결혼하는 남자들 존나 별로다 얼마나 등신 같으면 한국에서 여자 못 만나나 싶다. 라면서 국제결혼하는 남성들을 한국여자 못 만나서 국제결혼하는 거라고 질투하는 그녀들의 모습까지. 누가 봐도 결혼시장에서 경쟁 없이 한녀들만의 리그를 펼치다가. 나이도 어리고 돈도 덜 필요한 국제결혼이라는 경쟁자가 생기니까 기를 쓰고 경쟁자를 깎아내리려는 심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나이 많은 한국여자보다 어린 베트남 여자 만나려는 남자들 많다는 걸 리어림. 요즘 베트남 여자들 예전처럼 동남아 느낌 안나고 예쁜 애들 엄청 많다고 후자 선호한다던데 진짜임. 이라면서 FM리스트 여자들도 놀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지금까지 호구남들 하나 잘 물어서 인생세탁하는 여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그런 여자들은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돈도 적게 들고 예쁜 여자들과 경쟁할 판이니 배알이 꼴리겠죠. 싱글벙글 한국여성들이 이를 악물고 표독스럽게 국제결혼을 막고 싶어하는 이유를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왕 결혼하는 거 애를 낳고 싶고 좀 더 가입 능력이 있는 젊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